Q. RU 웨이저님께서 LA풍 노래를 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R.A.송을 들어주셨어요 R-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웃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베르사체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LA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비행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항 패션을 하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약간 떨려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그래서 샵 원장님이 그냥 지우 잘하는 거 볼하트 하고 라고 하셨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길게요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 루사이 라운지에 왔습니다 공항 좀 해야 될 거 같아 기사 사진 찍는데 기사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제 첫 기사 사진 잘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재밌게 찍었어요 저는 작은아씨들 민주 유령 생각하면서 파겐자도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무사히 탔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킬게요 기사 사진이 떴거든요 어 떴어? 안전하게 보시기 위해 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시선 집중에 어색하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고 있는거에요 안내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사히 여정 절감 보컬 모레조 박지우 박지우 까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열심히 찍었는데 실장님께서 빨간 물 안 들어왔는데 계속 찍고 계셨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어디까지 부활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진짜 잘 가요. 뉴욕 갔을 때도 하루 종일이거든요. 왜 10시간 동안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자다 깨면 이거 하고 약간 어깨가 생겨요. 제가 최고 기록이 5,130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한양대 연극영화과 저희 동기대사에선 제가 이걸 유행시켰어요. 이 게임을. 근데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 진짜 천점은 눈 감고도 가요. 눈 떠 있는데요. 진짜 진짜 실장님 킹 받아요. 옆에서 실장님이 방해를 해주고 오오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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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있다 삼겹장 먹으러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인앤아웃 억강됐어요 억강쓰지요 억강쓰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도착! 라라랜드 촬영지입니다 아이악 우와 진짜 오오오오 줄을 왜 기다리고 오는거죠? 달을 보기위한 달을 보기위한 눈 감기 연습 맛있겠다 네 맛있어? 안 먹어봤어? 네 너무 맛있어 크림치프라이 애니멀카 이번에는 메뉴에 없네요. 따로 마련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감자튀김을 쉐이크에 찍어붙으시나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는 지금 라라랜드라는 기념품샵을 갈 건데요. 제일 큰 대규모 기념품샵이래요. 지금 제가 아주 감격스럽게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라라랜드 여기. 해외에서 길 찾는 거 처음이에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 이곳에 왔어요. 갑자기. 레디. 2에 3일. 액션. 멋있다. 베스트 커플. 베스트 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 팀. 베스트 팀. 병원 선배님 이름 찾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계신 거죠? 저쪽인 것 같은데. 이거까지? 이게 다 껴서? 아련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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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하루를 마쳤어요. 여기. 여기에. 할리우드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야경이라 안 보이네요. 모레. 밤이라 안 보이네요. 안녕. 내일 킬게요. 내일 킬게요. 내일 킬게요. 내일 킬게요. 내일 킬게요. 파이팅.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우왁. 내일 킬게요. 이 타 씬의 voorど이 tobёл이거든요. 이게 η 타를 보내는 artists예요? 알 beloved. 따뜻한 자기 타를 보냅니다. 근데 날 취사하는 소음파가 어른더라고요.